안녕하세요 연락이 안되네요 아픈 건 아니죠 난 반말도 못했어 그래요 잘가요 내 사람 아니네요 그렇게 그렇게 진하지 않았나 봐요 이제 같았었던 키스 그건 위험해서 고장나 아파 할 필요는 없어 사랑의 속도가 나와 다른 것일 뿐 난 반말도 못했어 난 반말도 못했어 그래요 잘가요 내 사람 아니네요 그렇게 그렇게 진하지 않았나 봐요 난 반말도 못했어 난 반말도 못했어 난 반말도 못했어 그냥 반말도 못했어 그래요 잘가요 내 사람 아니네요 그렇게 그렇게 진하지 않았나 봐요 난 반말도 못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